안녕하세요. 네. 저번주에 경제에서 가장 좀 중요한 뉴스가 대한민국의 GDP가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게 있고요.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0.3%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는 거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알려드려서 얘네 둘을 직접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뉴스 기사하고 한국은행 사이트로 좀 들어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경신문 기사인데 GDP가 역성장해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폭등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1분기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전분기 대비 0.3%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서 보면 여기 성장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성장률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는 마이너스 0.3%이고 하나는 플러스 1.8%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샥 갖다 대죠. 그러면 정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시죠? 좀 글씨가 작아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기 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기사로 뽑은 거죠. 전년 동기 대비는 플러스 1%다라는 건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실제로 GDP 조사한 게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이너스 0.3%이고 하나는 플러스 1.8%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과 전분기 대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겠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발표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분기예요. 1분기. 그러니까 1분기니까 이게 몇 월이냐면 1월, 2월, 3월에 GDP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40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단위가 10억 원이라서 402조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자 2019년도의 전년이 뭐예요. 전년이니까 2018년이죠. 그리고 동기니까 2018년에 같은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뭐하고 비교하냐면 2018년에 같은 1분기인 이놈. 이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분기는 395조였죠. 그런데 이번 분기는 402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이 아니지. 그냥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금 몇 조 는 거예요? 7조 는 거네. 7조. 조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분기 대비는 더 간단합니다. 전분기는 우리가 이번에 계산한 게 이 402조잖아요. 그런데 2018년 4분기가 이 바로 전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404조하고 둘이 비교한 게 이게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꼭 이렇게 신문이나 기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표기해야지 그렇게 속이 시원했냐?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지금 2019년 1분기에 402조가 나왔으니까 그냥 2018년 1분기에 비해서 증감률이 몇 퍼센트다. 저 같으면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죠.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놈과 이 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게 2018년 1분기니까요. 이 놈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402조가 분자로 들어가서 이걸 나눠보면 1.79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그러니까 101.79에서 100을 빼면은 1.79가 나오는데 반올림해가지고 1.8% 아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봤죠. 1.8% 증가한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니까 지금 2019년 1분기하고 2018년도 4분기하고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분모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이 놈이니까 이 놈하고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404조가 밑에 분모 402조가 분자로 들어가서 이걸 나누면 99.66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0.3%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GDP가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에 비해서요? 그렇죠. 전분기에 비해서 역성장을 했다는 얘기고 전년 대비 동기하고 비교해서는 1.8% 올랐다 이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역성장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죠. GDP는 꾸준히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수치를 들여다봤는데 기업들이 일단은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좀 잘 안 팔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출이 좀 줄어가지고 이렇게 GDP가 좀 낮아졌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훌륭한 기업가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